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저와 함께 오늘 제목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까지도 우리가 영어로 읽는다고 맞습니다 자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실제 이 작품 덕분에 해밍웨이가 퓰리처상과 바로 2년 후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영어 인생의 기적을 여러분 지금 만들고 계시고요 세계 최고의 작품을 영어로 마음껏 한번 맛을 보세요 이게 맛을 보면 생각이 확 바뀌고요 최고 수준의 것을 맛보고 나면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웃긴 반전 있는 이야기 생각보다 되게 쉬웠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 뭔가 도전을 하면 거기는 당연한 멋진 보람과 대가가 따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필수 단어 버려도 되는 단어 이거 구분 못하면 정말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가 제일 중요해요 2번이요 그 다음에 배경을 가볍게 정리하면 교양도 함께 쌓입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소설이 정말 몇천 권 될 텐데 그 중에 노인과 바다? 해밍이는 들어봤는데 노인과 바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야? 대충은 아는데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 전에 영어 인생의 기적을 만들고 계신 분들 그 경험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지 지난번에 어린 왕자 말씀드렸더니 댓글을 쫙 또 한번 달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서 한번 살짝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법 영어라고 치시면 어린 왕자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보시면은요 조신 근철쌤 오늘 하루도 감사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또 답글도 달아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문혜원 가족 영어문이 열릴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신다구요 그 다음에 자랑할만 하세요 하면서 이영희 가족도요 그 다음에 ZET 가족께서 대박이라고 기다리던 어린 왕자 오명숙 가족, 남북극성 가족, 그 다음에 황정숙 가족, 이현숙 가족 이런 식으로 권경미 가족 평소에 많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권경미 가족, 소피아 가족, 찰릭인 가족, 반이성 가족도 제가 다 기억합니다 조은희 가족, 제예지김 가족, 지은 가족 자 이렇게 백신 맞으시고 좀 피곤하셨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여고 시절 추억도 서운하시면서 멋지세요 신데렐라 가족도, 소피아 가족, 손수님 가족, 이지영 가족, 지미 가족 리블 프렌스 오늘도 즐거웠다구요 네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 재밌다고 말씀하셨고요 아연아 엄마랑 놀자 가족 네 아주 댓글 열심히 남겨주시죠 그 다음에 소피아 가족도 또 따로 있으세요 사람김 가족, 엘렌제이 가족, 데이지엠 가족 요즘에는 조용하시지만 하여튼 꾸준히 듣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항상 길게 정리 잘 해주시는 박미자 가족 자 그 다음에 이가을 가족, 순김 가족, 장은희 가족도 아주 꾸준히 그 다음에 또 한 번 양형심 가족도 꾸준히 나오시죠? 자 연우 가족은 최근에 조인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김춘해 가족께서는 예전에 제가 금모닝 팝스 진행할 때부터 쫙 함께 하시던 가족 파키시라 가족, 피어랜 가족, 케이모니카 가족 뭐 그걸 너무 예쁘게 쓰시는 케이모니카 가족 자 그 다음에 박봉수 가족도 마찬가지시고요 맨 마지막에 제니강 가족 네 오랫동안 아주 탄탄하게 많은 분들한테 또 귀감이 되고 계신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의 댓글들을 툭툭툭툭 한번 여러분 이름 불러드리면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작품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요? 아 경험이 남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두 번째는 아 내가 내가 함께 이 수업에서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포인트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작품은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더가 붙은 이유는요 바로 정해진 나이 드신 분 그래서 노인, 그 노인이에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그 노인과 그 바다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자 이 작가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조각미남이죠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나이 들어서도 수염 쫙 기르고 워낙 이분이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나중에는 뭐 간도 안 좋아지고 동맥 경화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 했지만 젊었을 때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영화 배우 해도 될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다 자 배경 보세요 배경은 카리브해입니다 자 바닷가인데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기를 84일 동안 못 잡은 나이 든 어부가 바로 든 어부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티아고예요 근데 이 어부가 청새치라고 엄청나게 키가 뭐 그 길이가 거의 한 2m에서 긴 거는 5m짜리도 있어요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사투 끝에 물고기를 가까스로 잡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상어 떼의 공격으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상어 떼 중에 한 4마리 정도는 죽였는데 나머지 떼를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귀향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청새치의 살은 상어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 뼈와 머리만 배 옆에 붙어서 남게 됩니다 자 딱 들어오시죠 그 전에 노인을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84일 동안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다고? 왜 그래? 하면서 저 사람 불운의 연속이야 라면서 막 비웃던 부두의 많은 사람들이 5m가 넘는 고기의 뼈를 보고 노인 산티아고를 위로합니다 가서 얼마나 미안한지 전해달라고 꼬마한테 이야기하죠 산티아고는 청새치의 머리를 기념으로 바로 기부하게 되고요 산티아고를 따르던 소년이 있었어요 마놀린이라고요 자 다시 바닷가에 나갈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꾼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 소설 하나를 읽은 느낌이 머리 속에서 싹 떠오르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전체 소설의 맨 앞부분 상당히 어려운 구절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미 스티브 주압스의 연설문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가볼까요 이게 여러가지 버전으로 영화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앤터니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The Old Man and the Sea 라고 해서 이 태밍웨이의 작품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걸 TV에서 흑백 영화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됐습니다 오늘 부분 먼저 한국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 그는 걸프 스트림에 있는 자그만 배에서 홀로 물고기를 잡는 노인이었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이제 84일이 지났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그와 함께 했다 하지만 40일을 아무런 성과가 없자 그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노인이 이제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살라오가 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살라오는 최악의 불운을 의미했다 그래서 소년은 부모의 명령을 따라 다른 배로 갔고 거기에서 첫 주에 세 마리의 괜찮은 물고기를 잡았다 소년은 노인이 매일 비인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게 슬펐고 그는 항상 내려가서는 꼬인 선이나 갈고리, 작살, 그리고 돛대에 말려있는 천을 나르는 것을 도왔다 그 돛은 밀가루 포대로 떼어졌고 그 다음에 접혔을 때는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노인은 말랐고 그 다음에 여위였는데 목의 뒷부분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다 열대의 바다에 비친 태양이 가져다 준 양성 피부암의 갈색 반점도 그의 뺨에 있었다 그 반점들은 그의 얼굴에 양쪽을 타고 잘 흘러내려왔고 그의 손은 줄에 걸린 무거운 물고기들을 처리하면서 생겨난 깊은 주름진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상처들은 그 어떤 것도 새로 난 것이 아니었다 상처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사막에서 일어나는 침식처럼 오래되었던 것이다 자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그 노인은 모든 것이 다 나이가 들었는데 그의 눈만큼은 예외였다 그의 눈은 바다와 같은 색깔이었고 생기있고 굽힐 줄을 몰랐다 산티아고! 그 소년이 조그만 배가 정박해 있는 뚝으로부터 걸어 올라오면서 노인에게 말했다 제가 할아버지랑 다시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 노인은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었고 소년은 그 노인을 끔찍이도 아꼈다 안된다 노인이 소년에게 말했다 넌 운이 좋은 배와 함께 타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있거라 잘라볼까요? 여기서 여기도 한번 잘라드릴게요 하지만 기억나세요? 할아버지가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커다란 놈들을 3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잡았잖아요 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내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안단다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빠였어요 저는 자식이고 아빠 말을 따라야 하잖아요 알지? 노인이 말했다 아니 그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거야 아 우리 아빠는 신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의가 있지 그렇지 않니?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드실 맥주 한 잔을 가져다 드려도 되죠? 그런 후에 물건을 집으로 같이 가져가요 아 왜 안되겠니? 노인이 말했다 어부대 어부의 일이잖니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한 시간 분량이 한 두 배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필요한 앞에 부분 쭉 한번 영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자 보세요 그림자로도 몇 개 준비되어 있고요 노인과 바다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이렇게 정관사가 쓰이는 이유는 정해진 노인과 정해진 바다란 뜻이에요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이 싸웠던 사투를 했던 바다와 노인을 힘들게 했던 바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 이런 느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C라고 썼고요 여기도 The Old Man 할 때 바로 앞에 정관사 더를 쓴 이유는 당연히 정해진 노인인 산티아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표격이자 해밍웨이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방 봤던 내용이죠 그는 걸프 스트림에 있는 자그마한 배에서 홀로 물고기를 잡는 노인이었고 그러면 그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는 홀로 물고기를 잡는 그는 노인이었다 사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84일이 지났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했다 이 세 부분밖에 없어요 얘를 비교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긴장감을 좀 유발하시면서 한번 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가볼까요 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인공이에요 이었다가 다예요 이게 본동사 He was an old man 사실은 old도 필요 없고 man이 다인 거죠 결국은 그는 사람이었다 old니까 뭐예요 나이든 분 그래서 노인이에요 근데 한 명이니까 어를 써야 되는데 모음 여기 앞에 모음이니까 이게 어 대신에 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얘를 안 쓰고 언을 쓴 이유는 발음 때문에 old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an old 이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he was an old man 하고 사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돼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뒤에 후가 등장하니까 어? 누구지? 기억나는 사람은 앞에 old man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관계를 밝혀주는 대명사다 해서 관계 대명사라 부르고 제가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영문법 총정리에서 싹 다 정리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 이런 것들은 모르면 뜻을 모르면 치명적인 거죠 이게 다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fished 하고 여기에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 고기가 나왔는데 물고기를 뭐라고 아 동사로 물고기 잡다겠죠 낚시질을 했던 거예요 고기를 혼자서 잡은 거죠 끝 그렇죠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뒤에 장소를 보여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인 같은 단어를 모르면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skip 같은 단어를 모르면 절대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단어와 필수 단어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착각하기 시작하면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를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에 또 인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두 개가 나오는데 고기를 어부로서 고기를 잡았던 장소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지역을 의미하는 게 대문자로 여기에 이렇게 G 스트림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G 스트림 Golf 스트림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그렇죠 지도상의 장소인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 스키프 안에서 혼자 낚시를 하던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He had gone 그는 가버렸습니다 had는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gone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치명적인 거예요 왜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다 그 다음에 갔다 가버린 그게 바로 gone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 변화형을 모른다는 것은 그냥 영어를 안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 채널에 있는 동사 변화형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스키프 같은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 보면서 낚시광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단어예요 원어민 미국 사람 중에서도 이 스키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낚시를 모르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란 뜻 그래서 그 사람은 갔습니다 84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days 84일을 이제 84일을 갔어요 뭐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 번 해드렸어요 without that ing 나온다고 미녀와 야수에서도 나왔었고 각종 다른 동화나 소설에서도 엄청 나왔습니다 a fish 그래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84일째 간지 이제 84일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질문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샘 고기를 잡다 할 때 여기에 taking 대신에 catch 쓰면 안 됩니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catching에서 ing 써가지고 그런데 왜 하필 take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take 뭐죠? catch이고요 개를 잡아서 데리고 가는 느낌이 take잖아요 그래서 한국까지 돌아온다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도 아마 의식적으로 살짝 헤밍웨이가 느지 않았을까 여기에 넣지 않았을까 물론 뜻은 같은 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taking a fish with him 그렇죠 to the harbor 이런 식의 느낌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저는 해밍웨이가 take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잡고 놓아줄 수도 있지만 잡고 놓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까지 가지고 왔다 이렇게 take 가지고 왔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taking이란 단어를 저는 썼다고 봐요 번역은 잡다라고 해드렸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감으로 돌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 어디 어디 안에서 라고 보니까 in the first 40 days 여러분 84일이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나온 게 앞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40일 동안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앞에 거를 장면을 80일이면 두 달 반 정도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한 달 한 10일 정도는 a boy 누가 뭐 했대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어 노인분이 있고 또 아이 얘도 주인공이죠 had been with him 그래서 with를 모르면 치명적인 거고 얘네는 반드시 알아들 이 without처럼 이거는 없이 얘는 함께 그 노인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전에 오랜 기간이나 예전에 동작을 얘기해 줄 때 이렇게 가버렸었다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had 다음에 쓰면 되는구나 얘도 여러분이 아시는 정말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렇죠 b 동사 그 다음에 과거는 was 아니면 war 하지만 뭐예요 나머지 과거 분사는 되어진 이럴 때는 무조건 다 been으로 쓰는 거죠 b 동사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딱 세 가지 m, r, is 이거밖에 없잖아요 과거는 was하고 war 밖에 없고 그쵸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been 이게 다예요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안 하겠다는 뜻은 안 하시진 않겠고 다 아시겠지만 혹여라도 얘가 조금 뭐 꺼린직한 정도의 느낌이 든다 반드시 지금 이게 다 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아시겠죠 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참고로 스키프가 뭐냐 스키프가 얘예요 얘 보세요 한번 배 중에 커다란 보호투도 있고 요어투도 있고 아주 엄청나게 무슨 뭐 원양어선도 있고 그런데 요 정도의 배를 스키프라고 해요 반이 배 우리말로 조그만 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스키프라는 단어를 몰라도 상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과 함께 알아두면 실력이 되는 거고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실제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어디서 구글 같은 데에서 검색하셔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41일 아무런 성과가 없자 소녀는 소녀의 부모는 소년에게 노인이 이제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살라오가 되었다고 했다 살라오가 뭐지? 저도 몰라요 근데 뒤에 바로 모를까봐 그것은 최악의 불운을 의미했다 그래서 소녀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 다른 배로 갔고 거기서 첫 죄 세 마리의 괜찮은 물고기를 잡았다 사실 이거 한국말도 잘 보면 되게 어려운 문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로 그냥 이해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다 비교하는 것보다 비교는 여러분이 이따 제가 읽어드릴 때 그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영어만 딱 보세요 한번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but 하고 나왔어요 처음 41일은 아이가 함께 했지만 but 이런 건 모르면 치명적이죠 after 40 days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잖아요 without a fish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니까 여기서 after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after 그래서 후인 거죠 40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after 40 days 이거 또 나왔잖아요 without a fish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잡자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그 다음에 boys parents 그 소년의 부모님 두 분이 그래서 s가 있는 거예요 끝에 두 분이 had told him 보세요 이게 head는 계속 등장하지만 무시하고 told만 알아도 된다고 얘를 모르면 치명적이고 영어 안 하겠단 뜻 영어 하시란 뜻이에요 자 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디아라고 제 머릿속에서는요 tell 이란 단어가 나오면 길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렇죠 뭐 뭐 라고 할 때는 거의 대디아에 누가 뭐 했다라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래서 뭐 tell me about the movie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tell 다음에 어바우시 쓰이거나 그게 두 개가 제일 빈도가 높아요 근데 뒤에 내용이 뭐예요 그 나이 드신 분 이런 얘기니까 knowing he was 이제 뭐라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ow를 이렇게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도 now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보다 그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 부르니 최악의 부르니 겹친 상태 전에 바로 이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head가 쓰인 거예요 한 시제에 하나 더 앞선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말했었던 것 보다라는 얘기죠 말했었던 것이 이렇게 된 것보다 더 먼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그렇죠 definitely 이 단어 몰라도 돼요 finally는 아시죠 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sallao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스페니쉬예요 스페인 말인데 그 지역에서 쓰는 일종의 방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식 스페니쉬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sallao의 뜻은 모를까봐 사실은 커마 다음에 위치는 제가 광희대명사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알평무청 같은 거 잘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거 하세요 자 is the form 어떤 form이에요 worst form이니까 가장 최악의 그러한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is가 본동사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the worst form of unlucky 아 불운하다고 하는 것에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바로 sallao입니다 그것도 definitely 그렇죠 결정적으로 마침내 그러니까 확실히가 definitely고요 finally는 마침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다가 다시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아 이제는 그 노인분은 고개를 못 잡는 사람이야 운이 안 좋은 운이 겹쳤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잡을 거야 finally 이런 두 가지 뜻을 보여주고 싶어서 definitely와 finally를 했고 이 두 가지 중에 finally만 알아도 소설 읽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and the boy 그리고 그 아이는 had gone 보세요 가버렸습니다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저는 at their order at someone's order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근데 그들이니까 orders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gone 어디로 간 거예요 in another boat 다른 boat 안으로 갔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boat였어요 그 boat가 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 위치가 나왔다 그래서 그럼 뭐지 라고 삭하지 마시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위치나 이렇게 위에 위치가 나오면 그 앞에 것은 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것은 그 boat는 cut 잡았습니다 이게 본동사죠 얘를 모르면 치명적인 거예요 세 마리의 좋은 꽤 괜찮은 물고기들을 첫 번째 주에 그러니까 노인과 함께 있을 때는 못 잡았지만 첫 주에 뭐 월수금 이렇게 세 번 잡았던지 아니면 월요일날 세 마리를 잡았던지 이런 주로 세 마리는 잡았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반드시 알아두세요 fish는요 여러분 얘는요 단수복수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three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단수일리는 없죠 네 그러니까 단수라면 분명히 a fish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a fish 이렇게 이렇게 단수일 때에도 어만 붙이면 한 마리 그 다음에 two 부터는 two fishes가 아니고 two fish에요 그냥 fish 그래서 fish는 단복수행이 똑같더라 이런 게 기본 실력이고 이런 게 여러분과 남을 구분해주는 쌓여야 생기는 실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소녀는 자 보세요 매일 빈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게 슬펐어요 노인이 함께 자기를 어렸을 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고 자기가 키 크면서 그러니까 쭉 성장하면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이거는 뭐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크니까 이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슬펐고 그는 항상 내려가서는 꼬인 선이나 갈고리 작살 그리고 돛대에 말려있는 천을 나르는 것을 도왔죠 그 돛은 밀가루 포대로 때워졌고 그러니까 꿰맸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천이 틀어지면 그거를 그 천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천 자리에다가 밀가루 포대를 붙여가지고 꿰매는 거죠 그래야 바람을 받고 갈 수 있으니까 접혔을 때에는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인생의 어떤 뒤안길에 있는 고기를 80일 동안 잡지 못했던 84일 동안 잡지 못했던 노인의 삶이 결국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나중에 삶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의 맨 마지막을 보면 뿌듯한 승리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겪는 감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하게 고기를 잡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작품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됐던 작품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전에 이미 뭐 무기어 자리거라라든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같은 작품으로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 노인과 바다는 발간한 지 한 3개월 만에 50만부가 팔렸어요 이 예전에 말도 안되게 많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공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 여기에 여러분 갈고리 영어로 뭘까요 작살 뭘까요 돛대 뭘까요 그 다음에 밀가루 포도에 떼어졌고 이런거 뭘까요 말려있다 이거 뭘까요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노인과 바다를 못 읽어요 사전 찾느라 그러지 마시라는 뜻 잘 보세요 갑니다 자 가볼게요 좀 이따가 그림자료 보여드리구요 자 그렇게 it made 만들었습니다 저는 it made 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만들었다 어? 뭘 만들었다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하면 이 뒤에 혹시 투가 나오지 않을까 뭐뭐 하는 것을 하니 뭐 그렇게 만들어 뒤에 투가 나와 it to 구문이 아닐까 그래서 뒤에 투가 있어요 저는 머릿속에 이미 이게 90% 이상 얘가 떠올라요 아시겠죠 it to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made the boy said 아 이게 한꺼번에 여기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조물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그 아이는 로봇이거나 아니면 이트가 조물주인 거예요 근데 조물주를 이트라고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sad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happy 이런 식의 구조도 벌써 살아있는 문법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하는 것이 하고 이트가 어디에 걸려요 투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 같은 빗줄 see the old man 그 노인분을 보는 것이 슬펐습니다 노인분을 그냥 보는 게 왜 슬퍼요 그분이 나이가 드셔 가는 걸 보는 게 슬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나이 드신 노인분께서 뭐하는 것이 하고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저는 이게 이 안에 문법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누가 뭐하는 걸 보다 할 때 뒤에 분명히 동작이 또 하나 나와요 뭐라고요 see 라는 동사는 영어에 보다 듣다 요 정도 두 동사만이 듣는 거 아니면 보는 거 요 두 동사 있죠 요 두 동사 같은 경우가 아니면 뭐 feel 정도 느끼다 오감동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빈도 높은 게 보다와 듣다예요 이 두 동사가 나오면 누가 사람이 어떤 동작하는 것을 듣다 노래 부르는 것을 듣다 아니면 뭐하는 것을 보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다예요 뭐라고요 see hear 아니면 뭐 listen to 보다 라는 동사는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그렇죠 watch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 다음에 이런 단어들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동작이 나온다고요 이때 앞에 to가 쓰이지 않아요 to가 쓰이면 틀려요 보통은 to 다음에 동작이 쓰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네 동작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동작이 쓰일 때 보통은 to 이런 식으로 to see 이렇게 쓰이는데 얘는 to 다음에 동작 여기 to가 없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쓰이는 동사는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다예요 이게 이게 문법이 여러분이 혼자 하면 몇 달치 몇 년치가 그냥 한꺼번에 이 안에 다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소년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보는 것이 노인분이 뭐 하는 것이요 come in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은 everyday를 써도 되고 each day를 써도 돼요 둘 중에 이 표현밖에 없어요 everyday 아니면 each day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영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뭘 가지고요 그래서 with가 쓰였잖아요 이거 예전에 몇 번 해드렸어요 뭘 가지고 했었을 때 with is a skip 아 아까 나왔던 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슬플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왜 mt가 나왔지 아 with 다음에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렇죠 그 상태를 보여 이렇게 무엇이 어떤 상태가 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종의 그러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보여줄 때 그의 조그만 나룻배 같은 것 그의 조그만 배가 mt 빈채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구문이에요 그의 조그만 배가 빈채로 매일매일 come in 들어오는 것을 노인분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참 심성이 고운 거죠 and he always 그리고 그 아이는 항상 뭐 했을까요 내려갔대요 아빠가 다른 배에서 고기잡이를 하라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끝나고 나서 노인분이 돌아오신 날을 보고 거기로 부득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down이 나온 거고요 뭐 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보세요 대부분의 동사는 다 앞에 to가 쓰인다니까요 연결을 하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to help 돕기 위하여예요 이거는 위하여 아시겠죠 예 우선은 보는 것이 그래서 to는 것 아니면 위하여가 다예요 그가 뭐하도록 나르도록 그래서 이것도 뒤에 원형이 쓰이는 몇 개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help예요 help임 carry 여기는 to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영어에서 유일한 동사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영어에서 영어에서 help 사람 뒤에 to가 와도 되고 to가 to 여기서 여기처럼 to carry 나와도 되고 그냥 carry 이런 식으로 to가 쓰여도 되고 to가 없어도 되는 딱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그게 그냥 help예요 다시 한 번 help는 영어에서 정말 몇 십만 단어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요 그래서 help는 뭐라고요 사람이 나오면 뭐 뭐 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할 때 to carry 써도 되고 아니면 to가 없이 carry만 쓰여도 돼요 그런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to가 없이 많이 쓰여요 얘가 to가 뭐라고요 없이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국 작가인 어 해밍웨이는 to 없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굳이 구분한다면 to가 없는 것이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이게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구분법이에요 원어민들은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은 그냥 우리가 우리말 잘 설명 못하잖아요 공부곰이 생각해봐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정도까지 구분해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여러분이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꼬마 아이가 그 노인분께서 힘들까봐 돕는 거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대충 거두는 게 아니라 직접 나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요? either either가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저는 뒤에 or가 있나 없나 를 봐요 여기 나왔네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coiled lines 이렇게 그렇죠 감겨있는 줄이나 혹은 gaff and harpoon 그래서 gaff나 harpoon은 전혀 몰라도 되는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안 보게 되는 단어예요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물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갈고리 있죠 이게 gaff에요 얘가 뭐라고요? 자 얘가 gaff에요 얘를 가운데로 옮겨 드릴게요 자 얘가 gaff구요 오른쪽에 있는 직선으로 된 거 있죠 얘가 harpoon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gaff가 이렇게 g가 생긴 게 갈고리처럼 생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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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h가 뾰족하죠 harpoon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거 작살이 harpoon이고 gaff가 갈고리인 거예요 근데 얘를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굳이 얘가 마음에 걸릴까봐 제가 한번 가져온 것 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그 꼬인 선이나 혹은 뭐죠 여기 있는 거 갈고리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작살 그리고 세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항해하다 라고 할 때 그런 세일도 되지만 얘가 배에 돛이 있죠 이렇게 바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슉 가서 이렇게 천 있죠 그 천 돛 우리가 돛이라고 하잖아요 그 돛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돛의 천 여기서 돛의 천을 접는 것을 들고 오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돛의 천은 뭐예요? 하고 대시 나왔죠 아까 위치를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that was furled around the mast 자 그래서 around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를 모르면 치명적이지만 여기에는 furled 이란 단어가 동사이긴 해요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얘가 안을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the mast도 어려운 단어예요 돛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의 중심부에 높게 솟아있는 돛대 그래서 우리가 담배 가게 담배가 마지막 마지막 하나가 남으면 이거 돛대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the mast 그 돛대 주위에 was니까 당했다는 뜻이죠 be ed니까 그래서 be 뭐라고요? 이렇게 ed가 쓰이면 뭐라고요?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혀져 있는 그 천 따위를 그렇게 나르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 하면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sail 그 돛은요 그 천은요 was patched 보세요 또 나왔잖아요 was ed가 뭐라고요? 당했다는 뜻이에요 patch가 천조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patch가 동사로 천조각 혹은 천조가리를 붙이다죠 천조가리가 붙여졌습니다 아 꿰매어졌습니다 뭘 가지고 꿰매어진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치명적인 거죠 with 같은 단어는 그래서 flower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발음은 꽃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밀가루고요 밀가루 색 쓰니까 뭐예요 우리가 무슨 뭐 등에 매는 짐가방을 색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의 포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포대로 꿰매져 있고 and fold 그렇게 접혔을 때에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둘둘둘둘 말아서 접었을 때에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예쁜 돛이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느낌이 바람을 잘 받고 쭉쭉쭉쭉 배가 나갈 것 같잖아요 그게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그런데 얘 다 꿰매가지고 접어놨는데 마치 다 여기저기 기워서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 때에는 마치 그 무슨 뭐처럼 보였어요 looked like 진짜 많이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the flag 네 마치 깃발처럼 보였어요 flag이란 단어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초중급 정도의 단어입니다 permanent defeat permanent는 중급 단어예요 defeat도 중급 단어입니다 permanent는 영원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만들어낸 패배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 산티아고는 나중에 이틀밤을 새지만 이틀밤을 새서 그 청새치를 잡아요 여기 피가 막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호와 사투를 벌이기도 하죠 그래서 승리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어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의 패배도 일부분이고 그것을 다른 면으로 다시 바꾸는 것도 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내용이 좀 있는데 어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40분 정도까지면 여러분이 아마 좀 함께 하시기에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리뷰 타임 자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말과 지금 비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는 그는 이었습니다 한 명의 나이든 남자였어요 그는 노인분이었죠 모한 고기를 잡 물고기를 혼자서 잡는 조그만 배에서 지역은 걸프 스트림에서 그리고 그는 갔어요 84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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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거죠 몸모하지 않고 고기를 그렇게 한 마리도 잡아오지 못한 채로 처음에 안에서는 처음에 40일 동안에는 40일에는 40일 정도까지는 이런 얘기에요 이는 40일 정도 지났을 때라고 보시는게 더 좋아요 시간상에서 이니스이면 제가 뭐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지나면 이라는 뜻을 많이 설명드렸죠 아이는 함께 했었어요 그 노인분과 In the first forty days a boy had been with him 됐죠? 여기 나오는 거 다 알아두셔야 되고 얘가 스키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땡겨드릴게요 하지만 후에 40일 후에 고기 한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40일 후에는 그 소년의 부모들이 그 한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나이든 분 결국은 노인분이 이제는 확실히 그리고 마침내 사라오가 되었다 그 다음에 커머 다음에 위치 나오면 그 앞에 나온 것은 사라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worst 그런 형태에요 불운의 가장 안 좋은 형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가버렸어요 부모님들의 명령의 명령을 받 잡고 명령에 따라 또 다른 배로 여기서 문장 끝나도 되죠 근데 그 배는 caught 잡았어요 세 마리의 꽤 괜찮은 고기들을 첫 번째 주에만 and the boy had gone at their orders in another boat which caught three fish the first week 마지막 자 위 거는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남들어서의 소년을 슬프게 뭐하는 것이요? 보는 것이 그 노인분이 come in 들어오는 것을 매일매일을 뭘 가지고 그의 조그만 배가 빈 채로 들어오는 것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고 그는 항상 달려 내려가서는 그를 도우로 달려 내려갔어요 그가 carry 나르는 것을 그렇죠 꼬인 선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감겨있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코일드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감겨있는 선이나 그 다음에 혹은 그 쥐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그렇죠 갈고리나 and harpoon 작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돛이죠 그 돛은 바로 말려져 있는 거예요 말려져 있는 건데 around the mast 그 돛 때 말려져 있는 그러한 바로 세일을 이렇게 천 돛을 가지고 오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In may the boy sad to see the old man coming each day with his skiff empty and he always went down to help him carry either the coiled lines or the gaff and harpoon and the sail that was furled around the mast The sail was patched with flower sacks and furled It looked like the flag of permanent defeat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게 그렇죠 왼쪽에 갈고리가 g처럼 생긴 gaff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처럼 harpoon 해서 h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처럼 보시면 작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작살이 여러 개가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개가 있죠 그러면 그게 Spear Spear 여기까지 써도 돼 S-P-E-A-R Spear 그래서 우리가 Speargun 작살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것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전혀 없고 혹시나 나는 이거 다 안다 그래서 이 정도도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Spear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러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해준 작품까지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다 영어의 기적 계속해서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주위에 많은 좋은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오케이 Take care Bye